여러분 혹시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우리나라 불교 조교종의 본산인 조교사 대웅존입니다 가보셨죠? 아마 많은 분은 가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사실 하나는 아마 잘못일 겁니다 그게 뭐냐? 특정 건물을 이전시켜서 개축한 것입니다 이게 1930년대 초에 정읍에 있었던 보청교 전경입니다 바로 저 금빛나는 건물 있죠? 저게 11전입니다 이게 11전이죠 우리 앞에 하늘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 11전을 해체시켜서 옮겨놓은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조교사 대웅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보청교에 있는 건물들이 이축된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많습니다만 또 한 가지 소개하면 보청교에는 보아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축 누각으로 건축된 것인데 이것이 1958년에 마찬가지로 경매이 됐다가 1958년에 옮겨서 이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내장산에 있었던 내장사 대웅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 화재가 나서 새로 지었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나오는 돌로 된 기둥 저기 바로 아까 했던 보아문의 기둥을 옮겨놓은 것이랍니다 이렇게 건물이 굉장히 컸고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일명 밀러 보고서라는 소위 어떤 미영사가 워싱턴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보천교도가 600만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00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600만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600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서에서조차도 보천교도가 엄청나게 많다 또 기타 자료에는 물론 보천교 내부의 교단 자료에 의하면 600만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만 교단 밖에서 나오는 자료는 일제자료도 보면 수백만, 삼백만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백만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천교에서는 23년도에 상해에서 국민 대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천교 대표를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신문입니다만 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맨 끝에 왼쪽에 보면 나와 있죠 배홍길, 김정철, 강일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신문기사이기 때문에 땡땡 처리했습니다만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앞에서 나왔듯이 분명하게 보천교 진정원, 보천교 청년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천교에서는 김자진 장군에게 군자금을 보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시기인데 사실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도 글자가 잘 안 보여서 한 개는 N고 한 개는 원으로 표시했었는데 정확성에 대한 것보다는 일제가 기록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보천교에서 분명히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에 그만큼 건물도 웅대했고 만 5체나 되는 그런 건물과 부서 건물이 있었고 하는데 또 군자금도 이렇게 지원한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운동도 했고 또한 교자들도 한 60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일제시대에 이렇게 컸던 교단이 갑자기 해체되었는가 예를 들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들이 신앙하던 사상에 있어서 그 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보천교 혁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내부의 예를 들면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사라졌을까 제 결론은 오늘 발표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일제가 쓴 종교정책, 식민지 정책이 더 넓게 본다면 거기에 따른 종교정책에 따라서 강압에 의한 탄압과 해체의 결과다 만약에 기성종교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먼 것 같은 그런 빌미를 잡기 쉬운 것이 바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보천교가 왜 그렇게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해체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신문을 읽게 되면 대부분 다가 보천교가 사이비거나 또는 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일이든 사이비든 간에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재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보천교를 보천교가 일제시대에 해체된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좀 총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한번 새롭게 인식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뭐냐 하면 과연 보천교라는 것이 학교에서 흔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이게 사회운동인가 독립운동 단체인가 아니면 종교단체인가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천교가 종교의 탈을 쓴 종교를 빙자한 정치운동을 많이 했다 독립운동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그 본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아이덴티티는 뭐냐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증산상제하고 고수부하고 차경석과의 이 관계를 총체적으로 볼 때 차경석이 어떤 인분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경석이 만들었던 보천교는 사회운동 단체인가 독립운동 단체인가 종교단체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 제 결론은 뭐냐 차경석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다 그럼 보천교는 뭐냐 그는 종교를 빙자한 사회운동 단체가 아니라 바로 보천교는 강진산 상제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새로운 신종교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일반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신종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천교는 뭐냐 종교운동을 번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보천교가 벌인 민족운동이나 민중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냐 보천교라는 하드웨어가 벌였던 종교운동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이게 정답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결국 차경석과 보천교는 일자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경석과 보천교에 대한 그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선 차경석 모습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게 아까 동아일보에 나오는 건데 1929년도에 동아일보 기자가 당시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동했던 차경석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보도했던 사진입니다 그럼 이런 차경석 내지 보천교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뭐였느냐 그건 저는 딱 두 가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보천교는 종교 유사단체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종교를 가장한 정치운동단체다 이런 것을 낙의를 찍는 법규가 뭐였느냐 하면 1915년에 나온 포교규칙이라는 것에 이어서 신도라든가 불교라든가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특히 민족 종교들은 싸잡아서 전부 다 종교 유사단체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당시 신문에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일탈 집단이다 또는 미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부정적으로 네거티비하는 그런 면으로 막 몰아갑니다 일제가 그러니까 당시 당시의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은 어떻게 말하면 한 편이다 하면 너무 세속적인 편이지만 같은 어떤 논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보청교나 자경석에 대한 이런 지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경석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 가장 일제의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자경석에 대해서 굴레를 씌운 것이 1917년에 바로 갑종 요시찰린이 됩니다 이 갑종 요시찰린을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보청교회 일반에 나오는 그 내용에 의하면 여기 이제 자경석이 갑종 요시찰린 편입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자료입니다 자경석이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히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토피 생활을 많이 하는데 토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주도 법정사회운동 사건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성금 같은 것이 발견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낙게 되면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경석 뿐만 아니라 보청교도들 전체에 대한 체포령이 확대됩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혔느냐 이것이 검거열풍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20년대 겨울 같은 경우에 청성군에서는 약 3천여 명이 체포되고 그중에서 징역을 받은 사람이 130여 명에 이른다 또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보청교도가 워낙 많이 잡히니까 나중에는 보청교 내부의 간부들에 있어도 형을 차별화 시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방주는 6년을 그 다음에 6이면 4년을 12이면 2년을 8이면 1년을 징역을 가하는 이런 지위에 따라서 차단적인 선고를 내리게 되는 그런 규정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청교도들의 확대에 더해서 보청교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또 나가서 차경석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따라서 일본 경찰은 완전히 전국의 보청교도를 대검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 겨울부터 1922년 봄까지를 보청교의 순환기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신문을 일부 내용만 보내게 되면 너무나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제목만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가 대검거, 체포, 대검거, 일망타진, 검거, 검거, 대검거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기록이 구체적으로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동아일보의 21년 4월 26일자 또 5월의 태울교도에 대한 이야기 마찬가지죠 300명 안동 지역에서의 체포, 검거하고 또 검거 중이다 하는 이런 내용 대부분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청교도들의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자 뭔가 새로운 보청교를 잡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공개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개해유라는 것은 결국 뭐냐 지금까지 보청교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게 없어요 차경색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걸 굉장히 비밀스러운 정치단체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제 측면에서 본다면 이를 끌어들어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등록을 하라 그러면 우리도 너희를 도와줄 수가 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도 할 수가 있고 세계적인 정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속된 말로 꼬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과정이 고천재 무렵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소위 고천재 전에 일본 경찰에서 두 팀이 나가서 회유를 합니다 그러자 차경석이 방주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또는 고천재가 끝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회유는 당시 체포되었던 보청교 간부 이상호에게도 접근됩니다 그 당시 구속 뒤에 있던 이상호에게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장 후지 못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 왜 숨어서 자꾸 포기하고 그러냐 그거는 우리 숨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워낙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그러면 등록을 하라 쉽게 말하면 하고 뜨뜻하게 하라 이 얘기죠 내가 그건 할 일도 아니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보내주면 하겠느냐 오케이 그럼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상호가 바로 차경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처음에 한 3일 동안 방흥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차경석이 몇일 있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공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래서 고천제를 하고 나서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천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아마 가장 제가 볼 때는 쟁점 중에 하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천교가 친일단체라고 하는 낙인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고 그럼 지금 만약에 보천교가 그런 친일단체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당시에 보천교가 굉장히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회의에 따라서 공교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곤 차경석의 체포령이 해체된 것도 아니에요 보천교도들이 그런 순환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오히려 보천교도가 이렇게 많은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또 차경석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1920년대부터 25년대까지 보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보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시대일보까지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 문제를 두고 시대일보 인수를 두고 당시 사회 지도자들 내지 여론 특히 같은 민족 종교 시장에서 경쟁한 가운데 있던 천도교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보천교 내부에서 마찬가지로 갈등 문제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차경석이 무엇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자 차경석이 아마 이것도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 일제에서부터 덜 탄압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일제에다가 우리의 취지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보천교의 취지가 어떤 것이고 그래서 보천교의 일과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당시 의원들도 찾아가고 정계에 대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당시에 정무총감이었던 시목과 총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목과 총감이 이 사람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 바로 니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좋지 않느냐 바로 그렇게 해서 권유를 하고 또는 강하게 본다면 강요적인 어떤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뭐냐 시국 광구단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경석은 일본에 대해서 돌아온 간부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서 시국 대동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국 대동단 바로 이 시국 대동단이 왜 문제냐 이 시국 대동단은 당시에 많은 친일단체에 속했던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에 보천교도도 어떻게 말하면 발기인이라는 사람이 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강연자를 모집을 해서 강연을 시키는데 대부분 다가 친일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보천교에서 차경석의 생각은 시국 대동단이라는 것이 거기에 강연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교육도 받고 또 보천교에 가입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취지서가 있다면 취지서에 대한 것도 미리 내가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날짜도 내가 나한테 다 알리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시목과가 어떻게 말하면 이야기했던 시국 대동단이 1925년 1월부터 거의 한 20일 동안에 일주일에 한 5회 정도 5도시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시국 강연해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연에서 예를 들면 원래는 보천교 취지를 알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나오고 대부분 다가 친일적인 발언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당시에 시국 대동단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멀리 왔던 사람들도 듣고 나서는 뭐합니까? 우리 건 아무것도 없네?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서 강연자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친일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 보천교가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그 대사건이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보천교 박멸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성토대회가 일어납니다 그 성토대회가 너무나 강하니까 결국은 1925년 6월에 와서 차경석은 시국 대동단을 해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많은 차경석 당시였다는 거 맨 처음에 발기 대회를 할 때 한 3만 원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시국 대동단이 친일파다 이렇게 낙인을 받고 있지만 원래 사실 차경석의 의도는 그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까 얘기하듯이 교도 이외의 강연자들의 이해가 가지고 굉장히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해산을 시켰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것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그런 책임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그때 했는 것과 지금도 마찬가지 친일이다 친일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친일을 잘못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친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사실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일하게 된 배경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그래야 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든가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보천교를 탄압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썼던 전략이 뭐였느냐 그건 바로 보천교 사상이 굉장히 미신적이고 또 거기에는 반살적인 어떤 요소가 많다 쉽게 말하면 종교로서는 아주 부족하다 또는 일탈 집단이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낙의를 지는 거예요 그런 보도를 전형적으로 해왔던 것이 당시의 앞에서 나왔듯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그런 기사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신문기사 제목이 나오죠 대부분 내용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이런 보도를 통해서 사람들 접하게 되면 정말이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도 자꾸 나오게 되면 정말인가 진짜네 나중에는 그래서 뭐합니까 일제가 보천교를 폭력으로 탄압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탄압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제가 탄압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사 내용이 바로 동아일보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미신적인 요소를 했는 것을 당시에 조선사당통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사 내용을 조차도 다시 번역을 해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1936년대에 보청기가 해체된 것은 그런 해산년과 차경석의 사건이 연결돼서 그 해체를 앞당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해체가 단순한 집단 해체이 아니라 완전히 그 뿔을 없애기 위해서 일제가 했는 것이 뭐냐 당시 11전 나왔습니다만 이 11전 자체를 철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흔적을 남기고 안 된다 그래서 그 바로 모델로 삼았던 것이 일본 대봉교 오모토교입니다 이것이 1935년대 다이나마이트로 폭파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보청교는 실제 오모토교하고 교류를 했다는 질문 기사도 있습니다 아무튼 차경석의 사망 이후에 건축물이 경매되고 그 다음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철거되는 장면이었는데 그 모습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 이게 한 장면입니다만 흔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기 가시면 이 장면이 굉장히 얼마나 먼 것 같은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저는 보청교는 그 사상이 미신적이라든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해체된 것이 아닙니다 보청교는 사교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사교나 사입이라는 기준은 어떤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성정교 집단이다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교는 정교이다 보청교는 잘못된 그런 정교이기 때문에 해체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의 그런 탐욕을 충실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교 탄압의 결과로 해체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은 해체되었지만은 해방 이후에 보청교는 또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